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유식입니다. 서울에서 청송은 참 먼 거리입니다. 꼬박 4시간을 넘게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고장인데요. 그래도 주산지와 주황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광을 만나기 위해서는 4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송은 당일보다는 하루를 묵어가는 넉넉한 일정이 필요한데요. 청송에는 의외로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송소고택도 있고 성천댁이나 평산신시집성촌의 판사공파종택, 서벽고택, 산암고택 등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만나볼 곳은 평산신시집성촌 고택들인데요. 나라의 운명은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와 함께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하기도 하는데요. 평산신시는 장절공 신승겸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 판사공파 후손들은 이유원 신득청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데요. 신득청은 고려 말 신돈의 전행을 탄핵하다 영해, 지금의 영덕으로 낙향했고 조선이 개국하자 바다에 몸을 던져 순국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죽음과 함께 남긴 유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본관을 영해 신시로 바꾸고 새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평산신시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대로 1980년대 들어서야 평산신시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산신시의 집성촌은 중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은둔하고자 했던 평산신시의 집안을 가리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지는 숲입니다. 그야말로 혼탁한 출세의 길을 내던지고 선비의 길을 택한 집안의 당당함이 엿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와집들이 즐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평산신시 판사공파종택, 서벽고택, 산암고택 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경북미래문화재단에서 판사공파종택과 사양서원에서의 고택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몇 해 전 서벽고택에서 하루를 묵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궁이에 군부를 떼 방을 데우고 그 흔한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던 전형적인 고택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벽고택의 주인어른과 통화를 했었는데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불만이 많아 운영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사람들의 고택체험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고택은 그들의 모습을 즐겨야 참다운 고택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쯤은 불편함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내년 주황산이 단풍으로 물들 때쯤 서벽고택을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직접 군불도 떼고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간지리고 자글자글 끓는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서 오붓하게 한우개서의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